Q. X-X의 대니의 배우 노래요? 노래 못하는데? 상피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X-X에서 대니 역을 맡은 98년생 배우 배인혁이라고 합니다 대니는 과거에 야구선수였는데 지금 현재는 X-X라는 바 안에서 바텐더를 하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오랫동안 지켜본다 상대방이 준비될 때까지는 저도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부담스럽지 않게 5개월? 6개월? 그 정도 기다렸던 기억이 있네요 짝사랑? 네 잘 됐죠 없습니다 바로 헤어진다 잘 마신다 소주 2병? 3병? 술 버릇은 술 먹으면 좀 기분이 좋아져요 그거 빼고는 큰 술 버릇은 없는 것 같아요 둘 다 좋은 선배님들이기 때문에 둘 다 외모 상관없습니다 제 이상형은 좀 청순한 느낌? 너무 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발도 잘 어울리는 분들이면 좋겠지만 간만? 김머리 우정? 도주개 치킨? 김치찌개 짬뽕? 찍먹 아메리카노 바다 봄 가을 단맛? 반 민트 초코? 잠시만요 레드핑크?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물론 다 좋으신 분들이지만 저는 윤두준 선배님 기분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과분하다 이 생각이 들었죠 액션 앞으로 좀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가 액션 장르여가지고 뭔가 남자 나온 걸 해보고 싶어가지고 연기 잘한다 소리 듣는 배우 좀 편안한 안정적인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엑스엑스가 끝나고 연기적인 부분을 더 준비하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좋은 작품을 만나서 더 열심히 해야겠죠 연기 연습도 열심히 하고 그게 이번 연도 목표가 아닌가 싶어요 좀 더 저를 발전하고 더 저라는 배우를 배인혁이라는 배우를 더 많이 알아주시고 사랑해주는 그게 제 목표입니다 이번 엑스엑스를 통해서 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연습 열심히 하고 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 테니까 더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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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